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구성된 97평 이비인호과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비인호과의 입구에는 인포데스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곡선으로 이어진 벽면의 대리석 타일로 아트화를 해주어 고급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천장에는 매입 조명과 간접 조명으로 우아하면서도 밝은 공간이 되었고 대기실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여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패브릭 소재로 편안함을 주어 대기하는 동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으며 넓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어 복잡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넓게 구성하여 주었고 다양한 공간을 유리 가벽으로 구성하여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어주었으며 진료실에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의료장비들을 놓아주었고 환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수액실에는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누워계셔야 하기 때문에 편안한 침구류의 차분한 분위기로 조성해 주었으며 수명검사실에는 정확하고 편안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마커튼에 은은한 다운라이트 조명을 설치해 주어 안락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체계적으로 완성된 97평 이비인후과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